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이 장비들을 보면 좀 신기한게 많아가지고 이런거 아까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혹시 이게 무슨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게 경기 시작 전에 UFC 마지막 10초 남으면 땅땅 소리 나거든요 그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10초 남으면 선수들이 이제 거의 나무로 된거 있네 만져도 되죠? 그럼요 저희가 경기 10초 남으면 선수들이 싸울 때 어? 10초 남았다는걸 알려주는거에요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소리가 딱 나 10초 남았구나 그럼 저는 도망당했어 10초 남은거 제일 싫어요 네 네 네 네 네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좀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택견이 무술이기도 하지만 문화재에요 문화재 문화재죠 네 그래서 택견은 국가중요무용문화재 76호구요 오 또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무술론 최초로 등재가 된 세계적인 문화재인거죠 세계 최초로 네 무술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무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존가치가 높은 무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여기 택견 전수관이 택견도 배우지만 또 다양한 한국 문화에 몸을 쓰는 문화를 배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검도 있고 뭐 이렇게 아키도 있고 그런데 다 매워요? 네 일단 요거는 이제 그 택견과는 관련이 없고요 네 이걸 잘못 설명하면 또 이게 택견의 무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택견과는 상관이 없고 택견은 맨속무술인데 네 이걸 이제 저희 협회 독여 회장님께서 호폐술이라는 그 무술을 복원을 해내시는 거에요 호폐가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 때 신분증 네 네 그게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짧고 뭐 상하나 이런 걸로 이제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네 네 그럼 한번 살짝 어떤 느낌이 네 이걸 이렇게 이걸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네 자 보시면 나무가 있고 연순룡 네 플라스틱으로 된 연순룡이고요 실제로는 저렇게 나무나 혹은 좀 더 작은 호폐가 있어서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요 네 요거 이제 좀 좋은게 요걸 사람들이 다 무기로 안 본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니 이거 맞으면 죽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 무기 안 보지 이거는 와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휘두르는 무기에요 한번 느낌은 어떻게 네 이 상태에서 아 네 전문도 하시는 분들이 괜찮을까요 네 약간 옆으로 네 주면서 멀리서 이렇게 휘둘러서 상대방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칼보다 나이데. 저희 이게 칼, 저희가 맨손 격투를 잘하지만 칼 든 무덜부터 잘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 무게 좀. 무게 전문가? 무게 전문가? 무게 전문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칼 거꾸로 들었어 그건 칼 아니라 괜찮은데 아니 왜 얼굴이 안될 것 같아요 얼굴 맞으면 안될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이라도 맞으면 상당히 아픈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무로 들고 했을때는 훨씬 더 위압감이 있는거죠 대전호랑이라고 있거든요 아 이거 나무는 안되네 안 때리기 말고 눈을 안감지 않아요 선수들 파이팅할 때 눈 안감기가 유명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는거에요 눈 안 때리시고 좀 좀 안깝게 진짜 눈이 깜깁니다 바로 깜깁니다 안 가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눈 아 뭐야 뭐야 바람 때문에 바람이 그걸 이겨내야지 별가지 해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안감는걸로 네 오 안감으셨어요 우와 네 안감으시네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뭘 때려 안 때려야죠 안감는지 보는거에요 해볼게요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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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검을 하는건 저희가 검도 하세요? 네 이제 우와 검수 한번 보고싶어 네 그 우리나라 또 중요 우영문화재 1호가 종묘제례학이에요 네 종묘제례 종묘제례학이 성대왕한테 제례를 지내는건데 그 종묘제례학이 보태평지무와 정대업지무로 나눠져있어요 보태평지문은 그 무왕들에게 제례를 올리는거고 정대업지문은 무왕들한테 무왕들한테 이제 제례를 올리는건데 그 정대업지문은 그 검술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왕앞에서 검을 들고 하는거기 때문에 응 복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검하다가 왕목을 미치라고 하면 큰일나니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하는건데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그 발거 앞에서 추비 신비 화녀 헌비 복파 거견 절견 하견 추정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검을 쓰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택견식으로 복법을 익히게 넣는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범해서 그러면서 추비 신비 환비 화녀 복파 거견 절견 하견 추전 추후 추전 견파 이런식으로 검술도 여기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왕 앞에 두고서 하는거에요? 원래 왕 앞에서는 부법이 없어요 서서 네 이렇게 왕 앞에다 두고 네 잘못하면 왕 앞에다 두고 위협적으로 구출라는거에요 근데 이제 재래의식이기 때문에 네 선비 하하하하 네 선비 파견 지연 혈연 파파 홍평 하하하하 홍평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니요 다른게 없어요 나는 사망하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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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건 여기까지고 본격적으로 탈격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먹 사격이 똑같네 오오오오오 오 부었어 엇챠 오우 두개야 어우오오리 있어 어 등 맞았어 일단 오오오 내려 찍기도 있어 아 이거 헤드기어 깨면 힘들겠다 숨이 안쳐져 숨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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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하하하 박쥐 오 어휴 박쥐 박쥐 오 좋아 박쥐 좋아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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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좋아 시라소니 하핰 좋아! 마이크 루페디 오오 좋아 아아아아 지금 이제 우리 택견선생인데 예명도 TK 파이터입니다 TK 파이터 그래서 제가 택견의 강함을 지금로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저하고 같이 수련을 하고 있고 저희가 택견은 그라운드 기술이 없기 때문에 MMA로는 가능성이 없고 주지스나 슬링하고 배우지 않는 게 힘든 부분이고 택견 기술로 입식 타격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식 타격 대결 한번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도전을 할까요? 택견으로만 왔는데 입식을 제한하셔서 입식 룰러 이번에는 제가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항상 대련을 할 때 상대 선수분에게 100%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00%를 하라는 이유가 사실 100%를 해주셔야 저는 그 안에서 틈을 더 찾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면 저도 더 못해요 진짜 100%를 해주시면 제가 그 안에서 틈을 찾기 때문에 진짜로 있는 그대로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 뒤로 좀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 해치수 다시 해치수 오우우우와 오케이 오케이 정리했어 어후 자체가 좀 알게 해서 제가 원래 스쿼트를 80킬로 메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겨내! 주먹은 내놨지? 주먹당에 발이 나온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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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오오오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어제 스코트 많이 했다 어제 하찮은 날이라서 안 왔다 갔다 왔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죠 많이 제가 읽었어요 벌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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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멈춰주세요 이럴땐 네 내가 이겨야 되니까 조금 죄송해요 원다운 원다운 쏘이 감사합니다 테이크아웃도 괜찮아요 네 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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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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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입식 아 입식간단 말자 아 입식간단 말자 아 골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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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birds like 몸 상引자 emails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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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 잘 쳐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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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지도해 주시는 황인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매미팀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오셔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택견을 더 열심히 수련해서 멋있는 택견분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택견의 강함을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저도 이게 택견이라는 운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련인 거 적다고 했는데 택견의 매력은 제가 봤을 때 실전성이 분명히 있는 강한 무술인데 배우실 때 아무래도 다른 무술은 실전성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훈련하다 보니까 부상이라든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 없이 편하게 강해지면서 또 대련할 때 보니까 상대를 배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건 좀 빼고 수련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즐겁게 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손등을 보고 어... 아... 이 손등은 보통 손등이 아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1시간 거리에 호두를 사왔어요! 네네. 호두!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금 여기 네 분 계시니까 제가 네 개 깨서 아 이게 돼요 이게? 네네 고석현 선수님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아 이렇게 쉽게 네 김창현 선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이죠? 와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뻥대결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좀 단단한데 손 조시만요 손 괜찮으세요? 네, 껍질이 손이 피부가 좀 까졌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세 개면 됩니다 세 개면 되고 한 개는 관장님께 아, 관장님 제 거는 네, 네 네, 네 네, 네 노수민 선생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손을 보시면 수고함 다시 가리겠습니다 와, 이거 느낌이 달라 오 오